오늘 나오는 게스트는 완전 감각냥냥 진정한 또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고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남편한테 항상 캐스팅을 해요. 쩔쩔 내는 게 재밌어요. 사랑해? 그러면 왜? 저한테 완전히 완전히 미쳐있는 남자. 저밖에 모르는 남자.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. 오늘 세 명 출전하지 않았나요? 바다 향이 느껴지는. 바다 향이 심하신 거. 어떻게든 까려고요. 조기 축구회가 브라질을 이긴 거 아니에요.